네, 안녕하세요. 천정대왕사 류업사입니다. 네, 2020년도 범띠분들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체적인 호랑이 때 운세를 보면 부모의 공이 약합니다. 한쪽 부모가 없다든지 부모의 어떤 힘이 없다든지 자수성가의 기운이 강해요. 2020년 무인정대왕 범띠는 23세에 있어서는 뭔가 변화가 있었고 뭔가 바삐 훔치기는 해였습니다. 항상 준비하는 단계였고 뭔가 좀 달려가는 듯한 근데 잡히지 않는 듯한 그런 해였어요. 근데 2020년에는 직장의 운과 인연의 운이 상승하고 금전 운이 좋은 한 해입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호랑띠죠. 그래서 좀 호불호가 강하시고 긴 건 기고 아니면 아니면 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화를 좀 참으시면 24세에 있어서 운만 잘 잡으시면 그래도 앞으로 좋은 운이 발생하는 운입니다. 네. 35세 병인생이죠. 네. 어떤 3제의 기운을 벗고 35세로 들어서는 병인생인데 참 변화물쌍한 병인생입니다. 신의 기운도 강하시고 아마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러가지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저희 업계에 좋은 사람이 계시고 어떤 사업적으로 직장 쪽으로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 해에는 좀 한가지 한가지 좀 풀리고 뭔가 좀 답답했던 것들이 어떤 열리는 해입니다. 한마디로 금전 운이 상승하고 마음이 좀 잡히는 해에고 뭔가 보이는 해입니다. 이 해에서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직장 사업 어떤 2년간에 있어서 좋은 운을 받을 수 있어요. 상승하는 해입니다. 네. 47세 갑인생은 2019년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금전이면 금전 직장이면 직장 구설과 어떤 금전 손실로 인해서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잘 안되는 건 아니었지만 어떤 3제의 기운으로 많이 힘든 해였어요. 2020년에는 어떤 사업은 상승과 기운이 따르고요. 어떤 문서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건강상에도 투자 등 건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아이때 잘하셔야 중심을 잡고 잘 가시면 호랑이 그대로 그냥 콰! 으르렁 으르렁 하시면 뭔가 이루시는 그런 하나일 겁니다. 59세의 인인생인데 참 정말로 애처리십니다. 이민생들이 남녀불문하고 참 멋있는 띠예요. 그런데 좀 풀리지 않고 어떤 부부에 있어서도 이루지 못하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노력을 했는데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이민생입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고요. 어떤 직장인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또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또 9세가 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의소침하지 마십시오. 이 해에서 건강, 금전, 가정, 불화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비가 또 떨어질 수 있어요. 이에만 잘 넘기시면 자기가 내 살아온 대로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습니다. 내년에 좀 딱 이 나이를 곱자면 이불이 그래도 좀 풀리겠다 하는 띠. 호랑이 띠 중에서? 제일 베스트다. 베스트. 47 가정인생 호랑이 띠입니다. 무엇인가 보이고 풀리고 이렇게 내가 인생에 있어서 이런 날도 있나? 네, 괜찮습니다. 좋은 운기가 들어올 때 그런 운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몸으로 느끼죠. 꿈으로 선봉하고 하는 눈으로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요? 느낌 자세도 다르고요. 본인이 알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 기운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나를 도와주는구나. 아, 나는 힘내야겠다. 그런 마음이 절로 드는 그런 해입니다. 네, 범티 운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범티 분들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여기 천존대왕사로 전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